어 여기는 경산 하양의 어머니 집인데요 우와 입구부터 공사판이네 공사판 여기 옆에 보이시죠 하수구 하수도 공사를 합니다 경산시청에서 이쪽 라인에 오래된 하수구를 파내고 다시 새걸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대문이 어머니 집 인데요 와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하수구 우와 저기로 해서 한번 볼까 아 완전 우리집 앞쪽이 형편이 없네 형편이 없어 와 꽃이 예쁘네 이 와중에도 꽃은 예쁘네 이렇게 하수구 작업해요 저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안내 표지가 있네 환상일리도시계획도로개설 작공이 작년 7월 8날 해서 준공예정일 1월 3일 지났는데 공기가 오버 했구나 공사개요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쭉 나가거든요 여기는 이미 다 공사해서 묻은 상태이고 옆에 복숭아나무가 잘 자라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복숭아 잘 큽니다 벌써 솎아주기를 했네요 요거는 새로 심은 과일이고 저쪽은 오래된 경산하양은 또 복숭아를 많이 해요 여기도 이미 과일 솎아주기를 다 했습니다 여기 다 따냈죠 따내고 따내고 얘들이 나중에 굵어지겠죠 예 전에 하수관이구나 노화돼서 교체 작업을 하는가 봅니다 이걸로 하필이면 우리집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당분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전에 하수구는 이렇게 걷어내고 하수구 아 하수구 우와 이게 박이예요 박 이거 바 приех 박여다볼라 그랬다 벌لى 요 석담만 빨간거 요 석담만 석담만 이제 이거 왜그러나 하면 저 줄 올라오지 양대 저거 이제 줄받을 줄바지 할라꼬 아 이 양대 심어놨네 양대고 줄바지 해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안심었네 양대가 얼마나 맛있다 그게 얼마나 가느고 조짜가 쭉 나가면 있잖아 아 여기다 심었구나 세포기 양대가 맛있어가지고 많이 심거든 이걸 맨날 한 연한 5폭이나 해가지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벌레가지고 담에 걸친다카이 담에 서와 여기다 담에 담에 서와 놓으면 이 줄이 어디까지 나간다 양대가? 양대 이 불 때문에 대란건 몰라 아 여기 여기 불이 있어서 작년에 꽃이랑 잘 여드러만은 그래가지고 꽃이 잘렸는데 못달라고 싶어서 숨어보는데 몰라 대면 먹고 안되면 고마워요 그치 뭐 뭐든지 집어주려면 먹기 쎄지 뭐 대벌레같이 먹기 없지 대벌한 사람 먹기 없지 대면 세숫대를 주워왔지만 거긴 참 유관해 그래 세숫대 가져가 있잖아 한 세숫대를 주는기라 그같이 처럼 붙여가리래 억시 억시 어이 이건 아니래 봐라 한번 봐라 이것들아 여기 빨간게 있는게 바르잖아 그래 고거 석단만 저자 저거 거금 나무 밑에 나무 밑에 걸음짜리 밑에 갖다 놓고 저자 있는 나무를 여기 갖다 놓으라 이제 하나씩 가져가 무겁데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 호박 끓으면 큰 안다 잘 봐라 곱게 곱게가 세 번만 가면 돼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 나무 밑에 요게? 어 아 요게 눕혀놔 어데 어디어데? 펜캐 눕혀놔 거기 요게? 응 그 펜캐 눕혀놔 그래 내가 그래 만져야돼 대폭이 쓰여가지고 요 쭉 묵어가지고 담에 벌레 놔야돼 줄을 올라가고 줄을 올라가고 올라가게 유일해진다고 그럼요 줄을 올라가라고 양계줄이 말고 얼마나 나간다 칼질해서 난 이 좋잖아 이것도 내가 뭐 저집에 폭산이 일컫 잘 됐어 복산 남기라 복산 남기래 그래 내가 그 집에 얼마나 많은거 태산을 다 빼있잖아 빼지마 요거는 나무 복이 없어 사람들마다 참 전부 기름 돌려만 해 그려놓으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대폭에서 해가지고 요 벌레 놔야돼 벌레 놔야돼 벌레 놓으면 줄이 올라가잖아 그 조짜꺼는 가져와 조짜꺼는 가져와 나무 땅 그 막 오는 땅이 기해가지고 다닥다닥 해놔갖고 조심해야돼 조심시리 되겠나 난 한단도 막 진빙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꼭꼭 재예 이리도 놓고 저리도 놓고 하던덍 그 줄거리를 조짜로 가게 놓친덍 고집하려니 조심하고 Similarly 안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좋지 뭐 한장석 조심해 가지와 trips 박에 놓ations 됐잖아요 거기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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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병에 붙이고 자동지 고춧가루 뭔거 뜰깨 아닌가? 잎파리 먹는 뜰깨 잎들깨 잘살았네 전부 니 좋아하길래 믿는다고 이렇게 살리리라고 맨날 저 검은망을 아침을 일찍 일날 치고 치고 그리 안가라 추워서? 햇빛 보지 말라고? 금방 숨겨놨이 배터리 죽어 자꾸 죽어가지고 시행비나 숨겄다 아 자꾸 죽어서? 죽은거 뽑아내고 왜 죽어? 말라가지고 아주 어렴이 배터리 두고와 모이게 두고와서 모이게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 있겨네 그 집에 좀 덜 섞은 데가 있더라 모중 얻어오는데서 하우스 뜰깨하는 집에서 모중을 했더니 그래 그 집이 많이 숨겨난거 속잖아 속아내잖아 속는게라 아이고 아이고 내 하나큼 더 얻어야 됐다 그래 하나큼 얻어가 숨기고 좀 빼다구고 시고 좀 커가지고 안 죽더라카이 숨겨놨 좀 빼다구 시우면 나 처음에 가져온거 가져온거 너무 어려워 요런걸 숨겨놨이 배포이 꼬스레지고 꼬스레지고 그 덮어도 안되더라고 그래 좀 억센게 좀 신게 좀 좋더라카 아 이건 잘 살았습니다 그 달걀 있잖아 달걀 있잖아 달걀 있잖아 렌즈에 요거 한나서 뽑아가지고 상관상관이 뽑아갖고 크면 먹으면 되고 그냥 놔두고 뜯어먹어도 되고 니 좋아해 이거는 오이인가? 오이 오이 동폭이 심어놨네 오이 옛날 오이 노란거 노란 오이 조선 오이라 그러면서 승군하는데 몰래 이래 올라가지고 또 큰 나무 또 저거 이제 이거 가져온 큰걸요 또 복판에 놓고 또 해놔야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거지 이거봐라 여기 방을 도마도는 이게다 도마가 또 잘 크네 한나 샀다 한나 아 한폭이를 샀는가? 한폭이 700원이래 요새는 아이고 그렇게 비싸 아이고 전에는 500원도 비싸다 했는데 이젠 맞고 700원이래 모주이 그렇게 올랐대 뭐 오른다 거의 100개 100개 다 올라 그러고 처음에 처음에 나오는 저 꽃은 딸라 짜발라 좋뿌리 나도 그래도 마 이 털문데 털면 털어가지고 하면 좀 잘 연단다 안저래 수정이 된단다 이 꽃을 털면 응 그래 탈탈 턴단단다 이게 도마도 니 동생이 그때 한판 얻어왔는거 젖자 숨겄다가 헛고삭만 했잖아 그걸 다시 생긴이 안달리 하나도 안달리대 그래 안달려가지고 요거 옮겨놓고 옮겨놓고 한폭이든 두폭이든 늦게 이런게 얼마나 이거는 토마토가 안맞시퍼래도 안내비고 내가 하도 아깝고 공들은게 그래가지고 물 팔팔 끓는데 끓여가지고 먹기 쉬금쉬금한게 맛있는게라 요런거도 안내비고 삶어왔다네 아 많이 열었어 잇자루는 비틀 안보이 토마토를 삶아서 삶아서 드셨다고 새파란 도마토 새파란거 내 빌라 아깝고 내가 공들에 있는거 생각하니 아까 먹어보자싶어 삶어왔게네 쉬금쉬금 맛있는거 있지 분이 축축나는게 급해 새파라도 새파라도 존한게 저래도 꽃이 노란게 빼족빼족 나오더라꼬 아 이 나무가 이 나무가 뭔 꽃인데 이게 뭐지 빼족빼족 나오대 꽃이 좀 많이 비우고 숭말들어 여기 명아주가 있네 도토라지 명아주 명아주 도토라지다 이름이 명아주가 뭐고 명아주 명아주 지파이 만드는거 그래 도토라지 이걸 그게 또 명아주래 명아주 너 그것도 듣기 처음이세 도토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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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파이 만드는거 그래 지파이 만드는거 있잖아 지파이 만들어 이거 세네갈에 좀 심어야 되겠어 가서 거기 해가지고 종자를 좀 받아서 종자를 우입하노 꽃피면 종자 받기 도와두면 되지 그게 잘나겠나 몰라 여기 세네갈에도 잘 될거 같애 요것도 뜰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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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퍼리만 먹고 이거는 또 알맘 먹고 이퍼리도 먹어 이거 갈게가 깨짠지 안하나 여러분 요것도 뜰깨인데요 뜰깨 요거는 기름 짜 먹는거 기름 짜고 이퍼리도 먹고 알맹이로 기름 짜 먹는 뜰깨에요 이퍼리도 기름 짜고 옆에 요거는 도라지 도라지가 벌써 2년생입니다 2년째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라지가 도라지 야 참아기 올라온다 도라지 야 참깨네 참깨씨 암만 샀나 집어오도 이맛지 올라와 이렇게 많이 났어 10개가 넘네 10개만 되는 아이고 원래는 그래서 잘났어 이거 다 몇개만 놔두고 속아주는거 두개 세개 놔둬둔 뭐 두개만 놔둬도 되겠네 혹시나 씹고 뭐고 집어넘길까 오늘 여기 여기 이런곳에 탑보고 줘면 되지 여기 탑보고 여기 한 번씩 파고 많이 부어줬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놓고 또 이쪽에 놓고 네개에 네개에 한 번씩 그리고 뭐 한대집에서 파 보면 되겠네 응 와 우리 세네갈에도 참깨 한 번 심었는데 되드나 잘 돼 잘 나왔는데 키가 좀 작아 이게 더울 때 참깨가 잘 때 더울때 나는 참 식물이라서 응 참깨 많이 심었네 아이고 수확 많이 하겠다 안 나디면 수확 많이 나기도 안해 그래가지고 요 요 늦게도 올라왔네요 응 야 되게 너무 많이 나두는데 아니 그게 하나 놔야 돼 좀 더 있다 또 끊어야 돼 그래 뿅 끊어 또 끊는다고 나중에 또 끊지 뭐 또 심어놨네 응 이 완도콩은 왜 농사가 이래 잘 안됐노 잘되지 포담도는 이게 작년에는 이래라도 올라오도 안했는데 이번에는 올라오긴 잘 올라왔는데 쭉쭉 달려온걸 보고 이거 언제 심었는데? 2월달에 심는다고 안 됐구나 이건 작년에 심어도 돼 작년 가을에 올 2월에 작년에는 올라오도 안했어 심었는데 그래도 올 아니 아니 작년 가을에 심어도 된다고 가을에? 응 몰라 2월 말 전에 심는다고 2월 말 전에 샤넬 이빨 엄청 Bene? 안될 또해 뭐에 참을 거야 요즘은 애가 안 됐고 속마음 안녕 안녕 아멘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